국가대표도 해봤고 프로게이머도 한 10년 정도 해봤기 때문에 그걸 제일 중요시 생각합니다 자신감 진짜 승리만을 위해서 얘기할까요? 네네 그렇죠 그렇죠 김성태 님 가겠습니다 짠타 님 온 거부터 행운이야 안식 님이 화랑 화랑 고수 쌉고수 그럼 우리가 그냥 이겼는데? 철권 연습은 하셨나요? 철권 연습 알아서 합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? 울산 님이라고? 아 아 울산 님 아 철권 연습 아 철권 연습 버스 승객 마인드로 가나요? 그래도 되지 않을까? 그 오늘 할 겁니다 예 오늘 그 한 시간도 또 예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